세 번째 섹션 자료구조와 포인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어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최대한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할 텐데 이게 애초에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마 그냥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최대한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배열과 구조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배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식별자로 하나의 이름으로죠. 동일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동일한 형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같은 크기와 같은 타입의 공간이 연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형태다. 저장되는 값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 타입은 같아야 한다. 공간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체크를 해서 저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랑 마찬가지로 배열도 초기화를 진행해 줘야 하는데 초기화를 진행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이런 식이죠. 중괄호를 이용해서 침표로 구분해서 초기화할 값을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갯수만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머지 갯수는 자동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여기 아래쪽 세번째 줄을 보시면 0을 하나만 썼지만 나머지를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이 0을 4개 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선언 이후에 같은 줄에서가 아니라 선언 이후에 초기화를 하는 경우에는 각 데이터를 하나하나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중괄호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를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꽤 많이 틀리는 부분, 중요한 부분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열의 사용에서 주소상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배열의 이름은 변수처럼 데이터를 할당할 수 없는 상수형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명은 배열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배열명은 배열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int 타입의 a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5칸짜리 배열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예시로 이렇게 5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이 ar이죠. 각각의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 5번, 10번, 15번, 20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0이 맞겠지만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 ar은 1과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배열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ar은 7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7이라는 값을 ar에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ar은 변수여야 해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얘는 주소 상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 값을 상수에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의 코드는 5개의 값을 하나씩 집어넣은 상태에서 ar을 출력해보면 이 주소 상수 값이 출력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자라는 개념을 좀 보셔야 돼요. 첨자라는 거는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는 배열 데이터 각각에 접근하기 위한 상대적 위치값이에요. ar이 현재 위치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위치를. 그래서 ar에 0을 더하게 되면 첫 번째 위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ar에 1을 더하게 되면 숫자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한 칸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치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표현하지 않고요. 대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이죠. 이게 이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첨자 안에 있는 이 숫자는 몇 번 건너뛸 거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r은 이 ar 배열의 첫 번째 위치 기준으로 세 번 건너뛰어야 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4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마찬가지 첫 번째 것도 보면 ar의 첫 번째 위치에서 0번 건너뛴다. 안 건너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수를 사용하거나 배열의 길이를 벗어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첨자의 시작은 0인 이유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배열을 반복문과 혼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아래 코드처럼 배열을 선언하고요. 5개죠. 그리고 반복문을 0부터 5 전까지죠. 0부터 5 전까지 해서 이 i값을 첨자로 사용하면 이 배열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 순회라는 건 전체를 한 바퀴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곱해서 그 위치로 다시 집어넣어 주는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 또 i를 활용해서 이 배열 값을 하나하나 출력을 해주면 다 두 배가 돼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배열을 지금 처음 배우신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가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은 이차원 배열입니다. 이차원 배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배열의 데이터가 또 다른 배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칸짜리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값을 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배열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배열이 또 있고 여기도 배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에 들어갔을 때 또 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자를 두 번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죠. 이차원 배열들은 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연속된 공간에 나열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속된 공간에 나열된다는 얘기는 주소값이 연속적으로 부여된다는 뜻이에요. 이차원 배열의 초기화는 중괄호를 이중으로 겹쳐서 진행한다. 중괄호를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배열의 순서에 맞춰서 할당이 된다. 설명의 편의상 행열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터넷 구글링을 하거나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상 설명을 행열로 표현해요. 실제로는 연속된 공간에 나열되어 있지만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거죠. 첨자를 두 개 사용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인트 배열 두 칸, 세 칸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두 칸짜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거랑 이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 세 칸씩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각각을 접근할 때는 일단은 이 겉에 있는 1차원 배열의 첨자와 그 다음으로 2차원 배열의 첨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첨자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0, 01, 02 10, 11, 12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적어만 놓으면 순서 그대로, 순서 그대로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중으로 이용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 1, 2하고 그러면 한 칼이 남죠. 0으로 4, 5 마찬가지 한 칼이 남아요. 0으로 초기화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위치를 찾아가서 값을 호출해준다. 출력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RR1 이거죠. 여기에 0번째, 0번째는 여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죠. 그러니까 만나는 곳인 2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ARR1의 첫 번째 여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예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6이 출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배열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배열이 하나 혼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고 연산자를 사용한다든지 반복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구조체는 배열하고 약간 다릅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였죠. 구조체는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식. 꼭 인트만이 아니라 캐릭터도 가능하고 더블도 가능한 거죠. 기존에 없던 자료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언하기 전에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인트 또는 더블 또는 캐릭터, ch, ar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조체는 정의가 안 되어 있다. 때문에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조체를 정의하는 문법과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내부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는다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구조체 정의는 말 그대로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만 잡아주면 돼요. 코드를 보셔야겠죠. 자, 구조체, 학생 구조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 안에는 인트형 변수, 넘버와 스코어, 그 다음에 캐릭터 변수, 그레이드가 있어요.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학생 구조체가 정의가 됐어요. 앞으로는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선언은 이렇게 해줘요. struct 쓰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 쓰고요. 식별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변수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는 중괄호를 통해서 각각 순서대로 초기화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접근을 할 때는 배열처럼 대괄호를 쓰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변수명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팀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스코어 변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정의를 먼저 하고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포인터입니다. 이 포인터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가장 마지막 어려운 끝판왕입니다. 포인터의 특징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라는 건 식별자가 아닌 변수명이나 배열명 같은 거요. 주소값으로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주소값을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정 위치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복사된 데이터가 아닌 이게 이제 값에 의한 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원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 이게 참조에 의한 전달이에요. 이걸 이따 볼 겁니다. 포인터 활용을 위한 연산자는 엔드 연산자와 요거의 약자예요. 에스터리스크. 우린 보통 별이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드랑 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엔드 연산자는 식별자 앞에 붙입니다. 우리가 스캔 F 할 때 변수 앞에 엔드 연산자를 붙이잖아요. 그겁니다. 식별자의 주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별을 붙이게 되면 해당 주소로 찾아간다.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에스터리스크를 중간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선언하는 방법은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으며 포인트 변수의 자료형은 참조할 데이터의 자료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포인트 변수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정 변수의 위치값을 저장한 포인트 변수는 해당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볼게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거기에 10을 할당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여기 적어볼게요.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안에 현재 10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이 들어있는 데이터의 위치, 주소값을 제가 임의로 0x37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주소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 변수 p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 변수 p를 만들고 이렇게 놔두고요. 이 포인트 변수 p의 주소값도 있겠죠. 0x4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p라는 변수에 데이터의 주소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만약에 p는 그냥 데이터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10이 들어갔을 겁니다. 안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 end가 붙었어요. 그렇게 되면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소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이터의 주소값을 p에 할당을 하게 되면 포인트 변수 p는 앞으로 데이터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실제 p를 출력해보면 0x37이 출력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별을 붙이게 되면 얘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을 안 붙이면 포인트 변수 역할을 못해요. 그냥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별 p는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가 얘가 가리키는 1로 가서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만약에 p는 20이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값이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별 p는 20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20을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출력하나 별 p를 출력하나 어차피 별 p도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20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별명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형식의 코드가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데이터의 데이터 변수의 별명이 p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p나 데이터나 같은 의미를 가진다. 별명 p나 데이터나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참조에 의한 전달이라는 개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인수 전달 시에 복사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위치값을 전달함으로써 데이터 원본을 건드릴 수 있다.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건드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 그대로 일단 메인부터 시작이죠. n과 k에 10과 20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n과 k가 있습니다. 각각 10과 20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fa 함수를 호출하면서 n과 k의 주속값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fa 함수를 보면 x와 포인터 변수 y를 가지고 있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얘가 x라고 치고요. 그리고 얘가 y라고 하죠. 값을 각각 어떻게 집어넣고 있는지 보세요. 이 상태에서 n을 x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집어넣을 때는 그냥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k 같은 경우에는 뭘 집어넣고 있죠? 본인의 주속값을 넘기고 있죠. y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y가 k를 가리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원본 k를 건드리는 거고요. n과 x는 서로 별개의 데이터가 되는 상태에서 x에다가 5를 누적합니다. 그러면 얘가 15가 되겠죠. 하지만 n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y는 다릅니다. 별 y, 별 y라는 건 이거죠. 20, 거기다가 5를 누적해서 다시 별 y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결국에 25를 집어넣게 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n은 10, k는 25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참조에 의한 전단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도 보시고요. 다음은 이 배열과 포인터를 혼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에요. 일단 포인터 연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포인터 연산은 데이터의 주소값을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데이터의 타입만큼 얼마나 건너뛸 건지를 보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ar 배열 만들어 놓고요. 이 배열의 주소값을 p에다가 할당하고 있습니다. 왜 m% 이렇게 안 하냐면 이거 자체가 주소값이기 때문에 얘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r로도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p로도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둘 다 주소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p는 변수죠. ar은 상수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p의 두 번째 값이라고 하면 p의 첫 번째 위치가 여기고 여기서 두 번 건너뛰었으니까 3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의 주소에서 p의 주소가 지금 현재 여기인데 여기에서 두 번 건너뛰습니다. 그러면 여기죠. 이곳의 주소가 지금 계산이 됐고요. 거기를 찾아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뜻이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편한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편한지 취사 선택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원 배열과 포인터를 볼 텐데요. 이거 하나로 설명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붙잡고 설명을 하기에는 또 너무 몇 시간씩 걸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를 직접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어찌 됐건 2차원 배열의 포인터 연산은 데이터 타입과 함께 배열의 길이도 계산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선언 방법이 이렇습니다. 참조할 자료형 변수명인데 괄호가 있죠? 그리고 대괄호 한 다음에 2차원 배열의 크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행 3열의 2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괄호 안에 별 P 하고요. 대괄호 하고 2차원 배열의 크기인 3을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코드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코드가 이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을 잘 해주세요. 이 P1이라는 게 두 번째 위치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1, 2, 3, 4, 5, 6 이 상태에서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1이고요. 그러니까 P1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가서 지금 6을 이야기하는 거죠. 플러스 2가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P1을 괄호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상태에서 플러스 0이니까 4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출력할 때는 항상 그 프린트 F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꼼꼼하게 봐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신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신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신표가 아니라 역슬래시 N이면 얘가 6, 4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맞아요. 항상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시어너를 마스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고 지금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질문 게시판을 최대한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공부를 하고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부분은 더욱 상상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지식이 늦게